음악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는 어제 10개명에 10개명까지 모든 개명들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10번째 개명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개명이 1개명부터 9개명까지 모든 개명을 종합하는 개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탐심을 제어하고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 개명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땠는가 궁금합니다 사도바울이라고 하는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도바울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1개명부터 9개명까지 모든 개명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스스로 흠이 없다 나는 이 개명을 그래도 거의 완벽에 가깝게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가 딱 10번째 개명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그 개명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땠나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내 스스로 이 욕심을 잘 제어하고 다스려서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개명 앞에 떳떳할 수 있는가 내가 가늠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고 남을 죽이지 않을 수 있고 도둑질을 하지 않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물론 그 개명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그 개명들을 다 잘 지킨다 라고도 말할 수 없겠지만 그 표면적인 의미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떳떳하게 생각했지만 욕심을, 탐심을 제어하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개명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욕심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욕구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것이 선을 넘어서 욕심이 되면 이웃의 것을 크게 여기고 이웃의 것에 눈길을 주기 시작하면 우리 이 욕심을 제어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십 개명의 모든 개명들을 다 지키는 일이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가고 사람으로 호흡하는 동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십 개명의 개명들을 다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더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십 개명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우리가 다 지킬 수도 없는 거 하나님 다 아실 텐데 그러면 우리는 이 개명과 상관없이 막 살아도 아무 관계 없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너무 높아요 그런데 그 기준에 우리는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막 살아도 되는 걸까요? 소유리 문답 82번째 문답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개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타락한 이후 한낱 사람으로서는 이 세상에 살 동안에 하나님의 개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없고 오히려 생각과 말과 행위로 날마다 범합니다 소유리 문답은 우리에게 날마다 그 죄들을 범한다라고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도덕법은 세 가지 역할이 있어요 첫 번째, 이 하나님의 십 개명 도덕법은 우리의 죄를 억누르는 것이죠 억제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이 십 개명은 우리가 그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이 개명을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인지를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십 개명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이정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를 운전하고 갈 때 어떤 표지판들을 보고 어느 방향으로, 어느 지역으로 갈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십 개명은 어떠한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를 가르쳐준다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이 십 개명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그어 놓으신 안전선과도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축구를 하면 그 정규 규격 안에서 우리가 볼을 차야 되지 않습니까? 야구도 마찬가지죠 배구, 테니스, 탁구 모든 경기 종목들이 다 그 정한 선 안에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육상 경기도 마찬가지죠 선 바깥으로 나가서 뛰면 어떻게 되나요? 그 자체로 실격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그어 놓으신 안전선 정규 규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선 안에서 뛰어야 합니다 그 선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 선 안에서 달려야 합니다 이 선을 밟거나 넘어가는 것은 실격 처리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차세대 친구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전선을 그어 주셨습니다 이 선을 보고 가야 합니다 요즘은 선을 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선을 넘는 녀석들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선녀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이 선을 넘지 않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요리는 여기까지 자 우리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 안녕